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LA언니입니다 토요일날 친구 생일이라서 크랩트라고 하는 센츄레스에 있는 레스토랑을 다녀왔습니다 야외가 훨씬 예뻤는데 저녁때 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는 안에서 먹었습니다 캐주얼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정숙한 분위기라고나 할까 옆과 옆자리가 굉장히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게 얘기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생일이니까 와인을 한 장씩 시키려다가 그냥 큰 맘 먹고 한 병을 시켜봤습니다 저 이만큼 마셨어요 스파클링 워러는 여기에서 직접 만든 스파클링 워러를 주었고요 이렇게 크랩트라고 써 있었어요 저희는 네 가지 시켰습니다 사이드까지 합치면 다섯 개 이건 하마치고요 저는 사시미를 못 먹어서 저 누들 튀긴 거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시키는 씨베스 씨베스는 역시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리조또도 맛있었어요 스테이 시키면서 사이드로 포테이토 시켰는데 굉장히 빠삭빠삭하고 맛있었어요 이거는 와귤 썰로인이었는데 이것도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생일이라고 했더니 디저트 시켰는데 이렇게 브라우니에다가 초를 꽂아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친구는 사진 찍으려고 옆에서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친구끼리 서로 현금을 교환하거든요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요즘에 급격히 날씨가 좀 추워졌죠 밖에 나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차에 달려가서 차를 탔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낮에도 오픈한다 그래요 낮에도 친구들끼리 가도 되고 비즈니스 미링 장소로도 캐주얼한 미링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이 대체적으로 맛있었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ounce 보세요 lamp 감사합니다.